SBS MTV와 TBS 채널 미얀마포침TV 그리고 MTV 아시아 10회 교육에 함께하는 더쇼 8월 셋째 주 더쇼 초이스를 발표할 시간입니다. 투표 결과 공개해주세요. 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을 먼저 음마한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전문가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생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오마이걸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감 들어볼게요. 네 우선 우리 미라클 너무너무 고마워요. 늘 저희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멤버들 늘 고생하는데 또 우리 오마이걸 위해서 뭔가 사랑줘서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저희 오마이걸을 믿어주시는 W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저희 안무 잘해주신 봄블랙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항상 안무 가르쳐주신 수은댁 기은댁 너무 감사드리고요. 햄의 스타일리스트 실전님도 계시잖아요. 늘 사랑합니다. 햄의 스타일리스트 실전님도 계시잖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마이걸의 부모님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유아씨 이렇게 본의 아니게 다리를 다쳤는데 걱정 끼쳐서 미안하고 미라클 저 금방 나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더쇼 체이스 오마이걸이 하트 요정으로 변신했다고 하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네.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크트댄스 풀 버전과 미공개 꿀잼 영상 더 케이팝에서 확인해 주시고요. 다음 주 더쇼과 200회 축하 파티를 엽니다. 더쇼를 빛낸 케이팝 스타들의 뽀짝 병아리 모먼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더쇼 200회 특집 함께 축하해 주시고요. 더쇼가 준비한 또 하나의 선물 9월 1일 가을의 문을 여는 더쇼 포항 특집에도 많은 것이 부탁드릴게요. 더쇼 어떻게 해요? 놀러 간다고 다시 안 오면 싫어. 네. 그럼 다음 주 200회 파티에서 만나요. 안녕. 싫어. 싫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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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사랑해. 이렇게 사랑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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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한 걸 보고 부를 때 눈치않고 가지 더 내 귀에 남겨 너는 이 맛보고 1, 2, 1, 1, 2, 1 3, 4, 4, 3 눈치않고 가지 더 내 귀에 남겨 너는 이 맛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